아빠 화이팅! 준비! 시작! 아빠 내가 그림 그릴 때 뭐가... 스케치부! 빨리 위동해야 돼요. 조금 느리네요. 다른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누가 그랬어? 김성수 씨? 형님 좋아요? 난...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통과! 널 파는 거 세일러! 아빠 내가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짜장면! 짜장면! 빨리 뛰어야 돼요! 아빠가 어디서 돈을 찾지? 돈 끓이는데! 왜? 정답입니다! 자! 아빠 내가 이렇게 길고 목 길고 막 이렇게 무서운 동물 내가 되게... 뱀 말고! 지렁이! 아니 그릇 말고 이렇게 긴 거... 두렁이! 기름 말고... 용 말고... 용 자는 맞는데... 똥구녕! 이게 뭡니까?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이렇게 뭐지?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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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룡! 야 공룡! 박수죠! 아 잘 맞췄다 아 잘 맞췄다 4개입니다 4개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을 설명했는데 아빠가 웃기려고 똥구녕 해가지고 승질났어요. 이건 어른 길이 있어도 어른이 울었을 거예요. 팀 선수 김혜빈 역시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아우 근데 이 팀 셉니다. 세죠. 우승 후보죠. 이정용 이마음 임의등. 열 문제를 이겨야 돼요. 준비 시작. 아빠 아빠 이거 잘한 거. 한 명만 해 한 명만. 자 빨리 갑니다. 아빠가 아침마다 이거 먹어. 닭가슴살. 아니 아니 아니. 바나나. 고궁아. 한 명에서 뭐가 내려와. 꿀. 비. 비로 시작해. 영양제. 비타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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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빠가 하이스쿨 땡땡땡. 하이스쿨 뮤지컬. 좋아 좋아 좋아. 장갑니다. 이게 사람이 아플 때. 삐 뽀 삐 뽀 삐 뽀. 아니야 아니야. 무급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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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장갑니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묵. 과일. 과일. 내가 좋아하는 거. 참외. 아니 수박. 빨간. 사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는 뭐든 좋아하겠네요. 야 품 여름상 뭐야. 가을. 좋아 좋아. 이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 사람들이 많이 타. 버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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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덟게. 두 번 짱. 한 번ifty. 우와 야. 수고하셨구나. 다음 팀이죠. 조슈아 정은정 링컨. 파이팅. 파이팅. 뭐 구호 외치고 리액션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Aw. 아주 잘해요. 다 Connected by someone so every hand. 몇 권 맞힐 수 있어요. 준비, 시작! 카메라! 카메라! 사진! 아, 사진! 맞아요! 오, 얘가 글을 안 해. 어, 같이 노는 사람 뭐라 그러지? 학교에서 같이 노는?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하는? 같이 사탕도 나눠먹고 친구! 아, 급하니까 영어로 설명하네. 아버님이 뭐라고 다른 언어를 하셨는데요? 어, 엄마가 빠는 데인데 이렇게 돌아가. 세탁기! 그래요, 엄마가 빠는 데인데 이렇게 돌아간다. 기차가 무슨 소리 나요? 기차? 아니, 기차! 그거는 이빨 닦을 때 나는 소리 아니에요? 한국! 통과! 아, 통과! 아쉽지만 링컨 3개! 3개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래도. 7살이 최종도면 엄청 잘한 거죠. 2팀 기대됩니다. 유혜정 서규현! 네! 사실은 말이죠. 예전에도 이 모녀 중에서 특히 엘씨가 이제 그 규현 양입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지게 된다면은 엄마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열 문제만 넘으시면 돼요. 그래요. 자, 준비 시작! 아, 내가 모토로 산... 모... 토... 모델로 산... 당김은 종종 있어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예전에도 이 모델이